안전 불감증을 안전 희망 등으로 바꾸기 위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. 안전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위한 콘서트 통해야 여자친구 유리상당 정동환 버스터 리드 그리고 유쾌한 네 남자 울랄라 세션이 전하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감동의 음악 메시지 이 콘서트는 오는 9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2-2650-7171번입니다. 본 행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산시 문화체 관광부 삼성과 함께합니다.